0450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오공입니다. 오공의 테마는 마스크 미세먼지 독감이. 가. 있습니다. 오공. 은. 는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200년 8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 등. 접착제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주요 재화 및 용역으로는 초산비닐 수지에 멀전 접착제, 한멜트 접착제, 실란트 등이 있음 접착제 시장은 약 2,500-3,000억 원 규모로 동사의 점유율은 약 15%임. 15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임. 기업 개요 대시 접착제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체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본사 및 제1, 이 공장을, 충청북도 충주시의 충주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임. 대시 주요 제품은 초산비닐 수지에 멀전 및 합성고무, 한멜트 등의 접착제 관련 품목이며 이를 통해 매출액의 100%가 발생하고 있음 대시 국내 접착제 시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한 가운데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8%로 추정되며, 이 중 초산비닐 수지계에 멀전 접착제 시장에서는 약 35%의 점유율로 경쟁력을 확보. 재무 대시 문구용 접착제 등 상품 판매 부진에도 전방산업의 회복세로 초산비닐 수지에 멀전 접착제, 한멜트 접착제 등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공급 단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나,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위익률 소폭 상승하였음 대시 국내 건설투자의 확대로 접착제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 개발 및 양산, 특수용 장갑 등 소모품의 카테고리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오공의 시가 총액은 6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오공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21위입니다. 오공의 상장 주식수는 1694만 1901훈내 주입니다. 오공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오공의 퍼은 7.1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4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636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7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9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61배 5,83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9번지억원, 99억원, 9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원, 78억원, 94억원입니다. 5공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0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027.2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9.5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26 더하기 2.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98 더하기 2.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공의 2022년 9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510원보다 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517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5공의 총가는 3550원이며 주가가 5공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공의 총가는 3550원이며 주가가 5공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5공은 거래량 26,040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427주, 이베스트에서 3,310주, NH투자증권에서 2,951주, 하나증권에서 2,06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86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350세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215주, NH투자증권에서 4,036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739주, 이베스트에서 1,480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8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120세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관련주 5공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동 제azос 지지 흐 uno 선 Suzuki row